포인드업에 버죽닭 감독만 데려간다면 누구 이유를?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대툼,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왜, 왜? 아빠가 요새 속이 안 좋다고 양배추죽을 사셨는데 그게 지금 5분 뒤면 새벽 배송으로 도착한다고 하거든요. 5분 안에 우리가 알람을 끄지 못하면 아빠가 일어나서 우리를 먹일 수도 있어요. 이 안에 있는 퀴즈를 풀면 힌트가 나오니까 빠르게 답해서 잠금 해체를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들어가면 되는 거죠. 대답을 최대한 빨리 빨리 하고 저기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돼요. 앞에 가서, 앞둘 빨리 하고. 쫄깃젤리? 부드러운 젤리. 쫄깃젤리? 미리 뒤에 대기하세요. 자, 같이. 제일 최근에 저랑 한 멤버, 저 휘영이야. 자, 도전하고 싶은 다른 직업이 있다면, 선생님이요. 5인트와 멤버 중닭 감독만 데려간다면 누구 이유를 안 데려갑니다. 제가 말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꽝. 절, 절대 안 가요, 이거지. 받으면 바로 안 해. 아사하세요. 끝이야, 꽝이야. 꽝. 요즘 제일 리즈인 멤버는? 선희. 선희. 선희가 되고, 형이랑 함께 하느냐. 자, 안녕하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다시 팬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다 미칠 거죠. 사진이나 내가 찍은 사진은 둘 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오늘 방금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야, 흰. 자, 이거를 봐줘야 돼요. 이거를 봐줘야지. 어우, 수고를 먹을 때가 됐는데. 감사합니다. 하케놨다가 나중에 먹어야죠. 이거 17번이야. 스쿼트 이렇게. 하나, 둘, 셋. 3번 한 거를 가장 느리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한 장소 체험하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0시백 하셨으면 태양이가 제일 멋있었고요. 그리고 평생 한 가지 배경을 먹고 자를 처음 하면 먹겠습니다. 10, 14, 11, 7. 퍼즐을 카펫에 맞추면 정말 좋겠다는 말들이 있어요. 가세요. 자, 빨리빨리.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저로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맞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오이 케이크 하겠습니다. SF는 일을 쓸 거, 아니면 셀 거, 저를 셀고요. 단톡방에서 가장 말이 많은 멤버는 김인성. 좋아, 빨리 하고 갖고 와. 야, 내가 몇 개 하는 거야? 아니, 빨리 하고 갖고 오라고. SF 때가 이것만큼은 최고다. 빨리 줘, 빨리 줘. 왜 말한 거 그래도. SF는 여기. 야, 9번, 9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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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9번,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4줄이네, 4줄. 13, 13, 13, 13. SF 나의 데뷔, 우리 데뷔 얹어있어. 10월 5일 날 했잖아, 10월 5일 날. 데뷔 4자리에? 태양아. 7째 생일? 7주 안 되면 더잖아. 4자리를 더한 수가? 더한 거 6이고. 10, 0, 5 더하기 0, 2, 2, 8이잖아. 더해봐봐, 빨리. 10, 0, 5. 12, 3, 4. 12, 3, 4. 아빠 핸드폰 좀 봐봐. 아빠. 그냥 지문 인식하면 안 돼? 아빠 낄 것 같아. 1, 2, 3, 3. 플라사람, 플라사람. 멈췄 됐어, 멈췄. 1, 2, 3, 4. 1, 2, 3, 4. 됐다, 됐지? 됐어. 자, 이렇게 양배추죽을 아빠가 마시는 거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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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 진짜 먹으면 병원 피내 주셔도 돼요.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약간까지 할게 가위바위보. 그럼 거기는 마셔야 돼. 헤어질 것 같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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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냥 한 바에 먹어요, 한 바에. 아, 진짜.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건강이 좋아지고. 오, 냄새. 오, 냄새. 거의 반 정도는 제가 혼자 다 했거든요. 뒤집어서 여러분들도 다 파고. 10년 전 자신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는 아닌데 고등학교 3학년 인성이에게 모의고사를 제가 망했어요. 좌절하지 말고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자. 이번 안무를 가장 느리게 외운 멤버는 인성이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랑 똑같은. 김치 케이크 vs 오이 케이크인데요. 오이 케이크. 오이크 케이크를 먹어요. 저 오이 진짜 좋아해요. 양노추 케이크 어때요? 남의 찍어진 사진이 낫다? VS 셀카가 낫다. 근데 제가 둘 다 별로여서 고르기 힘듭니다. 삶의 의욕이 있어요? 있죠. 그래도 하나만 골라봐요. 셀카가 나온 것 같아요. 와. 오늘의 TMI를 알려준다면? 양배추. 기분? 정말. 정말 못 먹는다. 이제 아빠도 자니까 우리도 이제 선물을 들고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안녕. 제가 아빠랑 셀카 찍어놨거든요. 아빠 주무시게 빨리 나갑시다. 아빠 양배추 원샷. 진짜. 아빠가. 아빠 냄새는. 아빠가 피곤해서 걱정. 아빠가 피곤해서 걱정. 아빠 없어야 돼요? 엄마가 피곤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